어제 기억나지? 네. 관광객들인데도 눈치 싹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다가 들어오잖아. 여기 관광객은 제로야, 제로. 내가 볼 때 되게 배타적일 거야. 관심은 있는데 구경하고 근데 배타적일 거란 말이야. 우리 심정이 여태 막막하지. 내가 장 보러 갔던 동네인데. 진짜 지역 주민끼리 오손도손 외부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근데 거기에서 두 명 사람이 세미 가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걸 빨아야 되는데 기분이 되겠냐고. 나 왔었어 여기 엊그저께. 재료 사러. 나 여기 이 집이 빵 사먹은 데라니까. 맛있잖아요. 오, 꿀. 여기도 먹을 게 있잖아. 야채호떡 같은데, 야채호떡같은 느낌이? 진짜. 이거 맛있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저렴한지 알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걱정이. 가격을 잘해서 올려야지 이거. 저 애들 먹는 거 저거. 내가 볼 때는. 얼마까? 저거 뭐예요? 애들. 애기들 먹는 거 먹을까? 아, how much? 10? 10? DH? 1? 1? 어. 야, 꼬마 애들이 이렇게 빵을 먹고 있는데 그거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럼 이제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나가서 물어봤더니 1딜함이더라고요. 10딜함도 아니고 이만한 빵이 1딜함인데 우리가 그거를 40딜함 팔면 누가 먹겠어요. 네. 진짜, 진짜 25에서 30? 아니면 1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저희가 빵 하나에 1원 1에다가 고기랑 해서 벌긴 벌어야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아니야. 만약에 판매가를 낮춰야 되면 원가율도 낮춰야지. 재료비도 낮춰야지. 재료비도 낮춰야지. 재료비도 낮출 수 없는 거 빵은 못 낮추지. 그렇지? 그럼 결국 고기에서 낮출 수 있는데 고기를 낮추려면 양파에 양을 좀 더 늘려서 가는 거냐. 네. 한 40%나 30%까지는 다운시킬 수 있지. 우리 메뉴의 가격대가 과연 통하겠느냐. 나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야. 일단 라바 오면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럼 저희 셋만 하는 거예요? 알바들은 어제 했던? 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알바? 말이 통해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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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언제 오냐? 아르바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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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새로운 장소 알고 출발했대요. 에이 씨. 라바가 와야 돼 있다 와야지. 우린 준비만 따내놓고. 우리가 시장소 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다 붙여야겠구나? 메뉴를요? 저 지나가다 밖에서 볼 수 있게 아 그렇지 하나 여기랑 여기 붙일까요? 네 일단 붙여도 될 것 같아 가격을 아직 안 썼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 일단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올려서 니가 탁 붙여버려 그 정도 높이면 될 것 같아 하하하하하 어우 개업식 제대로 했다 니가 아니야 개업식 때 바가지 깨고 시작하는 거? 원래 개업식 때 바가지 빡 빡고 시작하잖아 어 야 얼마나 대박이 날라고 어 어 Hey guys It's just like a new It's just like for Korean and Moroccans? 어 Yes It's Korean food Oh Korean food? Yeah And like you're putting it to a gear? Yeah Oh really? Yeah Thank you Do you guys know when you're going to open? Um when you guys are going to open? Um Come try it later 야 이거 어때 야 야 이 작기야 이렇게 해보자 우리끼리 퀴즈쇼를 하는 거야 퀴즈쇼요? 퀴즈쇼요? 영어로 얘기해 봐 니 가격 얼마인지 맞출 수 있냐고 아 아 좋은데요? 네 It's not a show 퀴즈쇼 So You guys want to try? For free? We have some question 가격을 맞추면 무료인 거야 네네네 아, 힌트 없으 아, 농담이니까 일단 분위기만 맞춰봐 왜냐면 얼마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 오케이 아, no hint 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가격을 받는다.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발, 금메시 Nikonders. Nik賴와 가르쳐. Nikolas twin! Nikolas, Nikolas, Nikolas이랑 잘 어울릴 때까지. its ok.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이거? 나? ok so like they have like different amount of prices. so she said for her she said it could be like 12 because that's a typical Moroccan sandwich. For her she said it's maybe like around 20. and she said It could be 25 because it has all of this, and it brought like the Korean. 음, Korean taste, okay. 뭐, 뭐라, 무슨 말이 뭐라 그러는데? 모르겠어. 뭐, 또 얼마냐고?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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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게스? 유 게스? 유 게스? 유 게스? 투웬티? 투웬티? 10? 20이어도 되겠는데요? 쌤이 딴 가격이 3개 나왔어요. 한 명은 한 12, 15 정도고 두 번째 여자분은 한 20 정도 팔지 않나. 그리고 엄마분은 2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은 딱 좋은 것 같아요. 20? 20? 20? 20. 20? 20. 제가 쓸까요? 갈령. 써. 오케이. 써서 붙이면 돼. How much? What, what, what? Good? 2, 20. 20? Oh, she said it right! 20! Oh, she said it right! You got it right, yeah. 오케이. 아, 프리, 프리, 프리. Oh, for free, for free. Be it, yeah.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테이블 한 명씩 한 명씩 받아. 네. 대결。 2. 3. 2. 1. 2. 2. 2. 2. 3. 2. 2. 2. 2. 2. 2. 2. 이거 다 팔고 와야지. 야, 어디 갔어? 여기 밑에 있어요. 그렇지, 이제 냄새 갈 거예요. 자, 냄새. 우리께 다른 국이에 비해서 향이 되게 강해.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 틀어서 향으로 한번 쏴버리면 다 죽어. 다 죽어야겠다. 그렇지. 이제 냄새 갈 거예요. 자, 냄새. 오케이. 가라. 가라. 냄새 가라, 냄새. 레벨. 일단 선풍기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는 냄새를 해야 장사가 된다라는 명확한 작전이 있으셔서. 냄새 죽이지? 냄새 죽이지? 어?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prohibit дом, 15. Normally 아무도 안 Поэтому 안 되는 difficulties 좀 해. 맛있다ion. Ã, measure, Denis. 하나 더! 아까 돈 낸 사람 누구지? 15개 내주고 하나 달라고 계속 그러다가 갔어요 erme, 랩, 랩?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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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2 Bref 20x20 20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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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 하나 붙여줘 붙여줄까요? 알겠어요 붙여줄게요 붙여줄게요 좋은 아이디 앤거 어? 좋은 아이디 앤거 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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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사람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쫓아내셨 아 쫓아내셨 아 쫓아내셨 손님 안 들어오네 안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진 고기도 써보자. 다시. 그러면 뭔가 소리 내거나 움직여야 돼. 그리고 우리가 손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뭘 준비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일부러 사실 고기 구워진 거 있는데 일부러 떡갈비 올린 거 아니야. 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한국 음식. 이게 손님이 없을 땐 뭐라도 해서 시끄럽게 해야 돼. 손님이 없을 땐 뭐라도 해라. 왜냐하면 손님한테 너무 관심 보이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 약간 무뚝뚝하게 컨셉은. 네, 네. You want some? It's good. Delicious. Yeah. 냄새? 어. You want one? Two. Oh, okay. Thank you so much. You guys together? Two? 형님, 두 개요. 두 개요? You want to hear or eat? 아, go. 아, go? 오케이, 오케이. 두 개 들어왔습니다. Yeah, oh, ya.. I like him because of the marathon. 정답, you know? You can't stay, we're not get around! Karena, try to fly at me before it hits, Um, come on. That's fun. Hey, so, I'm finally able to do that. All times when he puts it in, I need to get my injuries, he faut plutôt suddenly What's that? To Hardly is falling out.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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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저렇게 보고 있을 때 있는 음악 어마어마하게 보여줘야 되니까요 원 땡큐 DNOS trust me it's good k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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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